오랜만이에요, 홍영 씨. 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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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요! 그 자식한테 미행당하고 칼로 목까지 찔렸다고. 근데도 지금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나와? 신영은 대 강명석 교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. 어제부로 찔렸어요. 과정.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요. 윤형길이 절 찾아왔었어요. 협박하던데요, 복사하겠다고. 죽은 김희연한테 형이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? 그 인간이 우리 옥계에 입단해 있고요. 오랜만이에요, 장도은 씨. 알고 있는 거 다 말하라고! 미야.